먼저 1번 캔디부터 해주실까요? 자, 근육 자랑 시간입니다. 캔디님은 대단하다. 정말 개그맨 출신 같아. 개그맨 출신 같아. 팔이 팔 근육이에요. 근육도 깨지는 거 봐요, 어깨. 근 좀 봐요. 근 좀 봐요. 근 근육. 대박. 마지막 동작은 많이 연습을 안 해보신 분. 대단하네요. 이런 자리에 많이 서보신 분 같이 포즈를 보여주셨는데. 다음 분 모셔보겠습니다. 앞으로 나와주실까요? 신데렐라. 신데렐라. 12시만 되면. 우와. 단근육. 단근육. 대박. 우와. 단근육. 진짜 예술이다. 완전히. 완전히. 상민 씨. 상민 씨. 균형이 너무 좋으시잖아요. 맞아요. 균형이 너무 좋으시잖아요. 와. 이 포즈가 있는 거. 이 포즈는? 누가? 이 포즈가 있는 거. 네. 신데렐라. 신데렐라. 신데렐라였고요. 자. 다음 분 모셔보겠습니다. 우리 공주님. 백사의 공주님. 백사의 공주님. 다들 포즈가 딱 잡혀있으시네요. 오. 오. 우와. 이게 여러분 아시는 본면. 이 두 면입니다. 네. 야. 와. 대박이다. 와. 대박이다. 와. 어디. 와. 네. 감탄하네. 진짜. 자 그리고 마무리 가겠습니다. 엘사. 겨울향객의. 엘사. 뭔가 진짜 어설픈 아 너무 귀여우신 아유 근육은 귀엽지 않습니까? 썩났어 썩났어 왜 이렇게 앙증맞게 나오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강이 40대와 70대가 닮을 수 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상상할 수도 없으신 거 근데 저는 볼수록 헷갈려 지금 모르겠어 자꾸 하나하나 자꾸 근육도 보고 뭐도 볼수록 헷갈려 뜯어보면 볼수록 모르겠죠 지원씨 근데 아까 운동을 하셔가지고 딱 보면 아신다면서요 저는 딱 알 것 같았는데 일단 자꾸 볼수록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아 죽겠네 버르신 버르신 아 죽겠네 버르신 저는 확신이 가 봤어 근데 이제 알았다 다 다 됐어요 몇 번에 갔어요? 몇 번? 몇 번? 몇 번? 몇 번? 몇 번? 몇 번? 어르신이 그러니까 4명이 있다 4명이 한꺼번에 걸어가고 야 안통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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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